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문화, 심리, 사회,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. 트로트 요정, 우리 전유진 공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 전유진님, 오늘 드디어 낮 12시에 신곡, 연꽃을 비롯해서 발매가 됐는데요.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. 그리고 연꽃 발매와 함께 우리 각 지하철에 광고도 실렸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이 채돌 투표를 해서 광고가 실렸는데요. 마침 저희 집 근처입니다. 바로 전유진 신곡 발매 축하합니다. 채돌 셀럽 서포트 달성 축하 광고인데요. 지난 4월 10일부터 오는 5월 9일, 30일까지 진행됩니다. 위치는 고속터미널인데요. 약 20초간의 영상입니다. 랜덤으로 보여지니까요. 여러분들 꼭 한번 시간이 된다면 고속터미널 들으시기 바랍니다. 또 한 곳이 더 있습니다. 바로 또 저희 집 근처인 압구정역인데요. 서포트 달성 축하합니다. 전유진 신곡 발매 축하 채돌입니다. 기간은 4월 17일부터 오는 4월 23일, 7일까지입니다. 압구정역이고요. 7일 동안이니까요. 여러분들 시간이 된다면 압구정역에 꼭 들려서 우리 전유진 양을 전유진 양의 신곡 축하 광고를 꼭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전유진 양 이번에 연꽃을 비롯해서 매미 그리고 총 4곡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. 차랑 맘맘맘미가 소름게 운다 쟤그른 영궁 맘맘맘미가 소름